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시에도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태 분들과 인사하러 오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은혜의 장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오늘 예배 가운데 축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이 시간 감사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영원히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섬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소를 높이려도 주님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의 주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섬 모두 함께 원하여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명찬성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섬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소를 높이려도 주님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모두 주의 주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원한 약속의 지속에 영원히 주님 찬양하세 주의사 모든 것에 찬양하세 은 손을 그 소리 주의받아 존귀와 영광 보여드리려고 주의사 영원히 주의사 찬양하세 주 newer신 주 안의 주님 찬양하세 춤을 추고 부활하지 말아버리 춤을 추고 부활하지 말아버리 춤을 추고 부활하지 말아버리 성도 여사한테 하늘을 향하네 신사냥하려 하늘을 향하네 춤을 추고 부활하지 말아버리 춤을 추고 부활하지 말아버리 성도 여사한테 하늘을 향하네 성도 여사한테 하늘을 향하네 성도 여사한테 하늘을 향하네 미소다 대신여 신이 품압에 신주 우리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내 사랑이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성도여 다할게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분 앞에서 내가 믿는 그대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하여, 하늘 아멘 betrayed 아멘, 주 찬양하여,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거주사 지내소 주사 지내소 주의 정신이 이 장소 우리 주사 할렐루야 주사 지내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객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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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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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